자 여러분 얘기하세요 아이 뭐예요 나는 나는 맞아요 점심을 먹었다 아는 아이 나는 유는요 네 그렇죠 희는요 그는 그는 쉬는요 그냥 이트는요 그는 위는요 우리는 데이는요 그들은 그것들은 이죠 잘했어요 그러면 어 아이 일때 m 을 써요 아를 써요 이스를 써요 예 아이엠이죠 예 유는요 아 이와 키는 요 이스 히스 쉬는 요 이슬 시즈 1 이슬 위 아 b 아 예 요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쓰려나 데이 뭐라고 데이 그걸로 그대로 아니 데이 아 데이 아 데이 아 데이 아 위 아 쓰려면 아이 앤 히스 그렇죠 요번에는 동어만 히 그렇죠 전체 다 이제 예 이슬 이제 다 안해요 그 다음에 헬스하고 해부를 씁시다 해수나 해부가 무슨 뜻이라고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도 배웠고 또 과거 해드 과거는 해드죠 그리고 또 해부나 해수에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아 솜심을 아 왔다 먹다의 뜻도 있죠 헤드는 먹었다구요 잘했어요 이 해수 에어 할부 에요 해수 그렇죠 이 해수야 c 해수의 하부 에요 해수 유 해부 에요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구요 이제 고를 써봅시다 고 고가 뭐예요 가다 가다 간다 아이고 그러면 나는 간다 줘 그러면 유 고는 뭐예요 나는 간다 너는 간다 데이 고는요 그들은 간다 고 뒤에 툴을 쓰면 뭐예요 그들은 어디 어디로 가다 그렇죠 어디 어디로 가다 어디 어디에 간다 데이 고 투 다음에 스쿨을 쓰면 뭐예요 그들은 학교를 갔다 따라해봐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They go to school We go to school We go to school Go to We go to school We go to school He go to school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Go to school 그렇죠 H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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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goes to school He goes to school 이렇게 써야 되겠죠 따라해봐요 He goes to school He goes to school 해석 아는 사람은 들어 자 하나 둘 셋 그녀는 학교에 간다 잘했어요 와 오늘 목소리도 크고 너무 크게 하진 말아요 목소리도 크고 좋아요 성격도 밝고 뭐 하품도 크게 하고 하품도 너무 크게 하지마 자 그 다음 압니다 자 요번에는 자 요번에는 에 에 에 헤브 헤브 썼지 뒤에 커피를 써보자 커피 나는 커피를 마셨다 아는 사람 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아는 사람 나는 커피를 마셨다 아는 사람 나는 커피를 마셨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컵 어브 더 안전 커피를 마셨다 아는 사람 컵 어브 커피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따라해봐 아 I had a cup of coffee. I had a cup of coffee. Had a cup of coffee. Had on that, 줄여서 hader 이렇게 말해. 따라해봐. Had on that, 줄여서 hader. 따라해봐 다시. I had a cup of coffee. I had a cup of coffee. Coffee. 그렇죠. 발음 좋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테이크를 써볼게요. 테이크에 무슨 뜻이 있어요? 타다. We take a bus 그럼 뭐예요? 우리는 버스를 탄다. We take a bus. They take a bus. They take a bus. They take a bus. You take a bus. You take a bus. You take a bus. I take a bus. I take a bus. I take a bus. 그러면 she take a bus 마저 해야 돼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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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S를 써야 돼요. S를 써야 돼요. 어느 사람 들어봐. 테이크라고 해야 돼요. 자. 전체 따라해봐요. 전체 말해봐요. 시작. She takes a bus. 그렇죠. She takes a bus.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녀는 버스를 탄다. 그녀는 지하철을 탄다. 아는 사람을 좀 들어봐. 네. 이번에는 she takes a subway. 그렇죠. 따라해봐.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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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takes a subway. he takes the subway takes a takes a takes the subway he takes a subway he takes a bus he takes a taxi She takes her taxi. She takes her taxi가 뭐야? What? Taxi. He takes her taxi. 그냥 택시를 탄다. 그래 그냥 택시를 탄다. 됐죠?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Make가 뭐에요? 만들다. 만들다. iMaker Toy 그럼 뭐야? 그는 장난감을 만든다 아는 사람을 흔들어요 그는 장난감을 만든다 동호해 봐 틀려도 괜찮아 he he makes a toy? 아! 메이스! 그렇죠 3인칭 단수에는 s를 붙인다 했으니까 따라해봐 He makes a toy She makes a toy 나의 아버지 할 때는 makes일까요? 메이크일까요? 메이크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도 한 명이잖아 나의 아버지는 he 그 남자란 말이야 한 명일 때는 make에 s 붙여야 돼요 그래서 my father makes a toy 예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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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